오우 옛날에 그 토기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지방식과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안 그거 그때는 다 숨쉬겨서 안 와봐 근데 요 때문에도 이 토기의 토기를 영국의 사람들이 다 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이렇게 아 부산에서 출토된 띠무늬 투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슬이 얼마나 엄청났어요 여러분들도 이 도자기를 보시면서 여기서 힌트를 받으면 어느 부분에서도 굉장한 것을 빼야갈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